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아들이었던 루호보암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죠 루호보암 왕, 남유다의 왕이었고 여로보암을 비롯하여서 10개의 집화가 가담한 북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북이스라엘의 200년 역사에 종주비를 찍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인물은 여러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호세아서를 쓴 호세아 선지자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인데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돼요 전임자인 베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가는 우리가 보았지만 반아수르 그리고 친아람 정책을 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람이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이었죠 다메색, 아람의 수도인 다메색을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절반이 넘는 영토를 호세아의 선왕인 베가 시대 때 빼앗기게 됩니다 바로 이 패전한 왕인 베가를 호세아가 죽이고 왕이 되죠 호세아가 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바꿉니다 물론 전임자가 친아람 정책, 반아수르 정책을 쳤다가 거의 망했지 않습니까? 베가는, 호세아는 베가와는 달리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되죠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세워졌다고까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이미 호세아와의 선왕인 베가 왕 때 북이스라엘 영토의 절반을 차지했으니까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호세아를 직접 지명하여 임명한 것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아수르 왕의 승인을 거쳐서 왕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아수르가 정치적인 압력을 크게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은 봉신국가를, 아수르의 봉신국가를 자처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아수르 왕의 꼭두각시, 그런 노르스를 황우는 왕으로 전락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아수르 왕 살마네슬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랬습니다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여러분 이런 위치가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수르는 포악하기로 또 잔혹하기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 아수르가 쓰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잔혹함과 또 잔인함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선지서 중에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나홈 선지를 통해서 아수르의 심판을 말씀하셨죠 그만큼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은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하며 포악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의 침략 행위가 너무나도 잔인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지뢰 겁을 먹고 또 자진해서 조공을 바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비위를 맞추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이 나라에게 충성하면 충성하는 만큼 나와 우리나라를 관대하게 대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봉신국가를 자처하고 종주국인 아수르에 충성을 다하겠지만 나중에는 그 포악함 때문에 그 잔혹함 때문에 후회하고 혀를 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줬더니 둘을 달라고 하고 둘을 주면 셋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음에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수르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들이지 아니하메 아수르 왕의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바쳤던 조공을 중단했다라고 해요 호세아가 집권기가 9년 정도 됐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아수르에게 바쳤던 조공을 중단했던 시기가 이 호세아 집권 6년 차 때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났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여전히 강대국 아닙니까? 봉신국을 자처한 북이스라엘이 바쳤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아수르를 반역하고 아수르에게 바쳤던 조공을 중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대안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밑두꽃도 없이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고 거대 제국인 여전히 힘이 우월한 아수르 제국에게 그런 밑보일 짓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호세아가 아수르를 반역할 만큼 그가 가졌던 대안 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믿을 구석 그건 뭘까요? 바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4절 말씀에 애굽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명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명이라고도 해서 소에 있는 애굽왕 바로에게 사자를 보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본문을 해석하는데 크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해석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수르에게 벗어나고자 하는 호세아의 움직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평가할 수 있겠죠 더 이상 내가 악에게 강대국의 힘에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강도에 가까운 수탈에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지치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 그게 이제 호세아 왕에게 들었을 수도 있고 또 과거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든지 또 여러밤함 이세가 집권했던 그 기간에 찬란했던 부흥 또 성장, 번영, 물론 영적인 것들은 타락했지만 보여지는 국력에 있어서는 강력한 나라를 일구었지 않습니까? 그런 도약을 일으킬 반전을 이 호세아 왕이 꿈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런 꿈을 꾸면서 선택한 대안은 우리가 예측하기로,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힘든 아수르의 동신국가가 되어서 거의 수탈에 가까운 그런 고역을 치러내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 고통 속에 부르짖어야 할 대상, 선택해야 할 카드는 하나님이었을 것이라 우리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호세아의 반전을 위한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또 큰 악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강력한 분열에 휩싸여 있었고 지도층들 안에서 자꾸 크고 작은 분열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에는 그냥 망하지 않죠 어떤 조짐이 있는데 그 강력한 조짐이 뭐냐면 내분입니다 내분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 속에 이 호세아가 선택한 애굽이 놓였었고 그리고 이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 애굽이 수차례 패한 전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선택한 애굽은 그야말로 썩어빠진 동아줄이었다는 것이죠 이빨 빠진 호랑이고 정말 더 이상 힘이 없는 호세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그런 지는 해 같은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호세아의 정치적인 오판일 겁니다 그렇죠? 아수르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정치적으로 미스한 것이고 잘못 판단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호세아의 섣부른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와 문제 앞에 제일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뭔지 우리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위기와 문제 앞에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문제와 의기를 절대로 극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 우린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그 장소는 빈들 즉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위기와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나름대로의 문제를 해결한 대안은 뭐였습니까? 주님 예수님 이들로 하여금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였습니다 그들이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세운 나름대로의 대안은 그것이었습니다 좋게 보기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갈 것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들이 내온 대안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겠다는 심산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반문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그야말로 태산 같은 필요 앞에 엄청난 문제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약함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실력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로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연약함, 문제 앞에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결격 사유를 내게로 갖고 와라 주님께 갖고 왔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시죠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합니다 그때 오천명이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대안들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나 자주 그러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좀 새길 수 있어야 하는데 머리가 하얘지셔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만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십시오 그리스토인들의 인생의 문제와 위기의 해결의 첫 번째 시작은 엉켜버린 실탈에 같이 도무지 풀릴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만나도 제일 먼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리의 호세와 왕이 아수르에게 이제 벗어나야겠다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그에 대하는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는 해였어요 입밥 빠진 호랑이었어요 아수르 입장에서 반역한 북이스라엘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려했던 도로 호세아가 의지한 애굽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지원군을 보냈을까요? 보내지 않았을까요? 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호세아는 아수르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은 3년 동안 아수르 군대에 의해 포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질 않네요 열한기 하 6장이었나요? 엘리사가 존재했을 때 아람 제국에 의해서 수도 사마리아가 포위된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안에서 그 성업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왜냐하면 물자가 끊겨버렸으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오늘은 네 아이 내일은 네 아이 이렇게 잡아먹기로 약속한 그런 정말로 비참한 참담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경우입니다 아수르가 그것도 3년이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 안에 어떤 참상이 벌어졌을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공격에 3년을 버티다가 3년도 오래 버틴 것이죠 사마리아 성 자식과 굉장히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을 버티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잡아다가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여러 지역들로 흩어놓습니다 노예와 거지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서로 혼인을 맺게 합니다 민족적인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어서 그로 인해 반역을 꾀하지 못하게 한 조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상종하지 않잖아요 여기 유대가 있고 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 일부러 사마리아를 경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 신약시대를 보면 집통하면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밟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가 펼친 식민 지배 정책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섞는 겁니다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변졸자라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셨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에게 몸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선물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배척한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아수르의 식민 지배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으로 여러 밤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200년 역사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0개 집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봤을 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 멸망당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우린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가장 큰 것은 호세아 왕의 정치적인 오판이죠 미스죠 아수수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국을 선택한 애국을 선택한 호세아 왕의 정치적인 오판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당시 어떤 국제정책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를 맞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새도 지금도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사실상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내놓고는 하지 못하죠 그러나 교묘하게 강대국들은 약한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분야든 사회적인 분야든 정치적인 분야든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얼마나 더했겠어요 교묘하게 하지도 못하고 아예 직접적으로 하죠 적나라하게 합니다 힘 있는 나라는 힘이 약한 나라를 공격하여 정복하고 지배하고 수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힘이 약한 북이스라엘이 힘이 강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게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역사의 정세와 흐름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그런 원인들을 절대로 찾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정치적인 오판을 해서 망했다라든가 외교 정책의 실패 때문에 망했다라든가 군사력이 약해서 망했다라든가 국제정세가 약육강식의 세대였으니까 당연한 것이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런 관점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성경이 밝히는 오늘 열한기 기자가 밝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국의 양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애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매일 젠 처음에 7절에 제일 처음에 이 일은으로 시작하여서 8절에 행하였습니다 라고 끝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즉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고 했지만 그 죄의 구체적인 현상은 우상숭배입니다 저희가 지금 8절까지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나머지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대충만 흘어봐도 금방 알아요 무슨 우상숭배를 했는지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나열했어요 북 이스라엘 땅에도 산당이 있었네요 남유다랑은 조금 달라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소 중앙성소에서 예배하지 않고 편의상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하나는 금하셨죠 왜냐하면 가난한 땅의 우상숭배의 잔재이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막으셨어요 근데 북 이스라엘에서의 산당의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목상과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고 1월 성신을 경배했다 1월 성신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바하를 숭배하고 최근 몇 주 동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신 물렉 뭡니까? 자녀를 불태워서 죽여드리는 제사 이런 숭배도 했고 그리고 복술과 마술이라고 하는 단어 사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야말로 점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찌 이런 수많은 잡다한 우상들의 천국이 되었을까요? 근데 이게 바로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기자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원인이었다라고 북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 범죄의 핵심은 우상 숭배다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기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했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도 인생 속에서 때로는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야말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로만 평범하고 우연한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창조만 하시고 우연의 법칙으로 던져놔서 알아서 니들끼리 돌아가 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창조주인 동시에 섭리하시는 섭리주라고 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서 크게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냥 자연의 법칙 속에서 우연하게 일어난 일로만 판단하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계획 속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 하려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생애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우리에게 다 세심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렇게 치밀하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생애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 세상과 우주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회개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도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호세아가 아수르의 지배가 힘들었잖아요 그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못 견뎌서 6년 만에 조공드리는 걸 포기하고 그들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애국을 선택했어요 만약에 호세아가 자신들과 자신들의 나라에 임한 자신의 나라에 임한 이런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헤아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국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갔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의 모습이 아닌데 제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그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가는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야죠 근데 하나님과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으니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인 애국을 선택하는 데 그칩니다 그런데 애국을 선택한 것이 대안이 되었는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을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상 숭배하는 일이 그렇게 열을 올렸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자고 우상을 숭배한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겠죠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조금 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우상을 선택한 거예요 잘 살아보기 위한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고 최선의 노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을 또 한번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분이실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우상을 선택했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에 그들의 행복과 번영을 책임져주지 못하는가?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열한기 기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멸망의 이유를 이야기할 때 7절에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될 걸 굉장히 긴 내용으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구를 붙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를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라 이러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내용 이후에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종사를 했죠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애굽의 노예에서의 삶을 바꿔주신 분 그들을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은 광야로 인도함을 봤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죠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추워서 얼어 죽지도 않았고 낮에 뜨거운 태양표 때문에 열사병, 일사병 걸려서 죽지도 않았습니다 4개월도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무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도 주셨죠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땅으로 인도함을 봤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처붓을 준비하여 각오가 다 되어있는 싸움을 정말 잘하는 가난의 호전적인 부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군사훈련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 모든 전쟁을 승리합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그리고 정착하여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립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승부했을까요? 나름대로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 땅에서 이 피로를 공급받고 싶어서 우상을 승부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건 책임지지 못하는가? 아니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잖아요 애급에서 건지셨고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셨고 가난한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적과 꼴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가난한 땅에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럼 왜 그들은 우상을 승부했을까요? 하나님을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자꾸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신명기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출애국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재교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라고 보면 돼요 너희들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 이걸 꼭 기억하고 이걸 꼭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의 핵심인데 신명기 6장 10절 1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급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움과 감남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를 경애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런 다음에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이런 위험이 있는데 무슨 위험이냐면 하나님을 잊고 살 가능성에 대한 위험 왜냐하면 사면이 우상들이래요 그들의 환경이 가나한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것은 맞지만 또 한편 위험은 뭡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 가능성을 너무나 편만하게 제공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조심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말래요 네 번씩이나 반복된 강조된 수식어고는 뭡니까? 네가 뭐 뭐 하지 아니한 You did no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할 때 우린 그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겼죠? 내가 한 것이 아니면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뒷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분이시고 애국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먹이시며 가나한 땅에 들어가 정복하여 이기고 정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고 누리는 모든 필요가 그들의 실력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수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만약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기억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신명기 6장에서 여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 말씀 다음에 14절에서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으면 자동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상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으로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경고한 신명기 말씀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신명기 6장 14절 15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내게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주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자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개념에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어감이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약간 쪼잔한 것 같고 묶이는 것 같고 내 자유가 구속받는 것 같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셔야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그 무언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때 그들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너희들이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폭군과 독주 군주처럼 독재 군주처럼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 죽는 것은 당연하니 하나님 그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사랑하시고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력을 얻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우상은 그들에게 어떤 것도 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분문에도 이 우상의 실체를 폭로하는 내용이 있는데 열한기 하 1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하의 윤례와 요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라고 그랬어요 여기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말씀 어구 중에 하나가 헛되다 헛되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뜻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오 단어 증기 안개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실체가 아니라 신기루라는 것이죠 허상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소꿉장난하고 놀아보셨죠? 남자들도 아마 했을 거예요 특별히 동네 친구들과 이렇게 또 가족을 이루는 소꿉장난을 하려면 남편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니까 저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문방구 가면은 뭐 그런 장난감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뭐 냄비 또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그런 모형의 장난감들 그거 가지고 밖에서 친구들과 동네에서 소꿉장나를 하면서 놀아둔 기억이 있는데 그 식재료를 어디서 구합니까? 풀밭에서 풀을 뜯어다가 이게 파라고 채소라고 그러면서 잘라서 그 냄비에 담죠 그리고 흙을 막 또는 모래를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붓고 막 질퍽질퍽하게 반죽을 와서 한 숟갈 드시죠? 라고 떠주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굉장히 썰렁하네요 이것도 의정군만의 문화는 아니겠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가 무슨 간식을 풍성하게 먹고 늘 배불러 다닌 그런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또 밖에서 하루 종일 놀면 배도 고프잖아요 그러면 소꿉장난할 때 만든 그 가짜 음식을 진짜로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 중 하나는 진짜 먹었어요 그런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흙인데 어쩌면 독초일 수도 있는데 배고프면 소꿉장난을 끝내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집에 가서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밥을 드셔야 합니다 우상은 먹으면 안 됩니다 실체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거기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영적으로 곰핍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드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풍성한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급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네가 파지한 우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홍과 감남나무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피로를 채우셨다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다고요? 행복하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거 못해줄 것 같으니까 우상을 숭배했대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네가 세우지 아니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을 그 아름다운 물건까지도 내가 채워서 줬다라고 말씀하시고 목마릴까봐 네가 파지한 우물을 제공했고 먹을 것 없을까봐 감남나무와 포도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셨다 네가 하지 아니한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그 자리에 우상으로 대신 앉혔습니다 허무한 곳으로 말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번 싸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200년이라고 하는 역사 북위사리 200년 역사를 거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간섭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까? 우리 같으면 참겠어요? 한두 번이어야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우상들이 얼마나 질비합니까? 이렇게 많은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인내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잘못된 길이다 돌이켜라 그 길로 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북위사리 땅에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재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죄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로를 믿어 부원하시고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지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예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사면이 우상이 가득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도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고 또 뉴스가 끝나면서 하는 여러 가지 광고들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유튜브 하면 모든 지식들을 다 거기서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잠깐 논 외의 이야기지만 제발 유튜브를 통해서는 신학적인 지식은 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된장찌개를 어떻게 잘 끓일 수 있는가 또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탈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은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도 좋은데 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유튜브를 요새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 보고 늘 확인하는 그런 인터넷 매체들 TV 프로그램들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나요? 우리가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관한 일들을 많이 이야기 합니까? 심지어 우리 가족에게서 조차도 하나님 또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서로에게 믿음과 신앙을 격려하는 말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가정 속에도 더 많은 것이 현실이죠 왜 그런가?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요소보다도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드는 환경들로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주 기억해야 할 장치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곁으로 가까이 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얻게 되는 그 유익과 그 기쁨과 감격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소년부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 거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 성장통 라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했는데 저에게 박인호 전도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소년부는 5, 6학년 학생들입니다 질문을 좀 받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는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이 한 두 가지 질문 정도만 답변을 해주셔서 그걸 제가 영상으로 찍을 테니까 그때 유튜브에 올려서 성장통 라디오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요 제가 오케이 했죠 제가 받은 질문은 두 가지였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유혹을 뿌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유혹을 뿌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처음에 그 질문을 받고 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아니고 이제 5, 6학년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뭘 살면서 그렇게 유혹이 많을까 싶어서 굉장히 웃으면서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깊이 있게 잔잔하게 들여다보니까 유혹이 많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야 하는 그 시간에 친구들이 놀러가자라고 유혹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요새 우리 한결같은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인 것처럼 아이들이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것이 항상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든지 다 이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는 역기능들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역기능에 노출이 될까 봐 그러니까 잘못된 영상을 보고 그들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안좋은 프로를 볼까 봐 그게 늘 걱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질문을 진중하게 생각하고 나름 대답을 준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방법이요 부정적인 방법은 간단하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죄 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걸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맞다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를 채찍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죄 지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보다 우리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결코 유쾌하지 않아요 찝찝합니다 그리고 후회 막급합니다 그걸 먼저 기억해라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을 때 얻는 유익과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 그걸 우리 초등부 아니 소년부 학생들이 좀 맛보고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죠 노는 것보다 예배가 더 즐겁고 기쁠 수 있다는 거고 세상 친구들보다 교회 안에서의 친구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더 복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누리고 체험한다면 충분히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목회자로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다 목회자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저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저의 목회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라톤이라는 것이죠 장거리 경주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건강하게 또 성공적으로 사역을 완주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완주할 수 있도록 저를 돕는 한 가지 형태가 있다면 제가 목회를 재밌게 하는 걸 겁니다 맨날 이게 지겨워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하면 이거 오래 하겠어요? 말씀 준비하는 일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격과 보람이 더 크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모든 걸 다 이기거든요 거기까지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갔을 때 우상숭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에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채워지는 것은 우상들 뿐입니다 오늘 북이스라리 왜 망했는지 아까 우리 대표 교사도 임지혁 집사님께서도 그런 기도의 내용을 언급하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 듣지 못하니까 자꾸 신앙이 침체되는 것 같고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그 중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면 진공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영혼은 우상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충만한 사랑 속에 살면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누군가를 뜨겁게 아주 간절히 사랑한다면 하루 종일 생각하지 말라도 그 사람 생각만 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부부간에도 친밀하면 결코 바람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면 우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11개 기자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시 국제적인 정세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호세아가 오판을 했다든지 어떤 정세의 판단에 미스를 범했다든지 그것으로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제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 그것으로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이건 뭘 알게 합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면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 할아버지 같은 나라가 10개, 100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라고 한다면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하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 수많은 우상들이 질배하여도 그 땅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며 분명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했다면 예레미야 17장 5절 8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릎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약 한 주 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릎 여하를 의지하며 여하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보세요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대요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면 가뭄의 때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열매를 맺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 열매라고 하는 표 아닙니까? 가뭄과 기근의 때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그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가뭄과 기근의 때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의 샘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샘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에 성공할 때 그걸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민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애 속에 또 기억 속에 지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 속에 있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과 함께 맞게 하시며 그러므로 그 안에서 가뭄과 기근과 같은 삶의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승리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